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면서 미국 대선이 크게 뒤바뀌었습니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7개 중 무려 6개에서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거나 지지율이 같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앞서 언급한 7개 주에서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모두 트럼프보다 지지율에서 뒤졌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한방에 뒤엎어버린 해리스 후보의 등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해지자 트럼프는 해리스를 인식해 앞으로 지적인 연설을 하겠다 라고 발표했다가도 도로 하루 만에 인신공격을 남발하는 등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약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트럼프가 특히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에 있어서 의외로 한국의 영향력이 무척이나 강대해 보이는데요. 트럼프가 긴급하게 들여낸 속내 그러나 어느 쪽이 우리 한국에게 있어서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자못 흥미로워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피격 사건 이후 승기를 굳힌 듯하더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사퇴하자 그 바통을 넘겨받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예상밖의 선전을 보여주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거전은 이상한 트럼프 대 미친 해리스의 박빙 대결로 바뀌었고 석 달도 남지 않은 투표까지 또 어떤 충격과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질지 예측불허의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까딱하면 한국의 주한미군과 방위비를 두고 협박하며 심지어 북한과의 우호적인 태도까지 유지하는 트럼프보다는 앞서 한국의 우호적인 모습을 충분히 보이며 한국의 국력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하겠다고 발표한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이처럼 점점 트럼프가 밀리는 추세이자 트럼프는 갑자기 막말을 서슴지 않으며 한국만을 위한 특혜를 다섯 가지나 주겠다고 발표해 또 한 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발언을 신뢰하는 곳은 많지는 않지만 일단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존재가 미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이런 태도는 한국만을 특별 취급한다며 전 세계 곳곳으로부터 항의까지 듣고 있는데요. 그의 이런 긴급 통보에 트럼프 측근들조차도 지친 듯 싶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미국 정치 매체 더일에 따르면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대변인을 지낸 세라 메슈스는 이날 msnbc 방송 인사이드 위드 젠 사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메슈스는 트럼프는 대선 승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를 인식해 최근 꺼낸 폭탄 발언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해리스 부통령의 디트로이트 선거 유세에 모인 약 1만 5천명 군중이 인공지능 ai에 의해 조작된 가짜 이미지라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제시했는데요. 메슈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을 관기로 규정하며 트럼프는 절망적일 때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경향이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달 초 전미 흑인 언론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항상 인도계 혈통이라고만 홍보하더니 갑자기 흑인 여성이 됐다. 고 말하며 인종주의 발언으로 해리스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혈안이었는데요. 메슈스는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청년층과 유색 인종 표심이 민주당으로 기우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트럼프 선거 캠프와 공화당은 반대 세력이 응집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고 더일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체는 메슈스의 발언을 실었는데요. 최근 한국만을 콕 집어 혜택을 주겠다고 한 트럼프의 실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최근 DC전데스크 HQ가 집계해 공개한 전국 111개 여론조사 평균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7.6%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 47.3%의 0.3%피 차이로 앞섰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전국 여론조사 평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경합주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당 슈퍼팩 원트팩다운 의뢰로 소셜스피어가 지난 25일 7개 경합주에서 1829세 유권자 1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1% 지지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 42%보다 9% 앞섰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몰려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만을 특정해 5가지 특혜를 주겠다거나 해리스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돕지 않는 주지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이런 발언들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운동 메시지가 아니다. 그는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의미가 없는 이런 방어선을 사용한다. 이것만 봐도 트럼프가 자기 측근 세력들이나 지지 세력들로부터 조금씩 버림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는 최근 트럼프의 대만 관련 발언이 알려지며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만이나 여타 다른 아시아는 그렇게 대우해놓고 한국만 그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는 항의들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그 5가지가 명확히 무엇인지도 또 트럼프가 진짜 그 공약들을 행할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별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그 5가지 혜택은 우리 한국인들이 혹할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바로 한국이 척지고 있는 나라 대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즉 한국에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장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공약을 마음이 급해진 트럼프가 일단 내뱉어버려 이를 수습하느라 트럼프 측근들이 꽤나 고생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아니나 다를까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맡고 있는 모든 억제 항목들을 미사일 때처럼 풀어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아시아들이 핵무장을 원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한국에만 허용해주겠다고 한 것인데요. 당연히 대만이나 일본 등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한국과의 수출 수입 무역 또 FTA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조금 불안감을 느끼게 된 한국이 그럴 걱정이 전혀 없도록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보호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는 공약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트럼프의 발언을 믿지 않고 또한 한국 입장에서 너무 혹하는 이야기들 뿐이라 당연히 이를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트럼프 측근들이 알고 있기에 최근 인터뷰에 나서서 그의 발언들을 정정하기까지 한 듯 싶습니다. 트럼프는 과거부터 자기가 했던 말을 대놓고 지키지 않아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처럼 독재자들을 숭배하고 우상화하는 사람이 북한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지 의심스럽기도 한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 트럼프가 되면 안 되는 확실한 이유 한 가지는 있는데요. 바로 대만의 경우를 보면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만이 겪은 충격파는 트럼프 이기가 국제사회에 몰고 올 혼란의 예고편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피경 며칠 뒤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항해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피경 며칠 뒤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항해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 특히 대만은 미국과 9,500마일 떨어져 있는데 중국에선 68마일이다 라며 방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예전에도 트럼프는 같은 질문에 내 카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늘어놓고는 했지만 그의 백악관 복귀가 굳어져 가던 시기여서 발언의 무게는 남달랐습니다. 트럼프가 몰고 올 혼란은 비단 대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사업을 가져간 부자 나라 왜 그런 나라를 방어해줘야 하느냐는 주장은 당장 한국에도 그대로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압박과 방위비분담금 증행 요구는 불보듯 뻔하고 북한과의 직거래 신호는 한반도 정세의 불가측성을 한껏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마저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로 될 수 있다. 이며 3년여 만에 직접 대화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부주의한 행동 하나하나로 한국의 엄청난 여파로 다가오는 지금 트럼프의 해리스를 인식해 갑자기 180도 달라진 태도는 그간 그가 한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음에도 무시하고 있었음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3차 대전의 경고는 그저 일부의 주장이나 과대망상 정도로 해석됐지만 최근 공산당의 행보로 비춰볼 때 이는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반중국 연대에 결국 전쟁이고 수준의 강력한 경고를 날린 공산당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무기들을 공개하며 지구 전체가 중국군의 사거리 안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안타깝게도 한국의 신무기를 광고해준 꼴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 해당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중국군 전체를 무력화시킬 신무기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였죠. 얼마 전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영국의 필두로 한 반중국 연합들이 홍콩과 대만을 문제삼아 자국의 집단 제재를 가한 데 대해 중국은 경고했다라며 외교 용어상 가장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용어는 역사적으로 중국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써왔던 최후의 표현으로 중국은 서방 사회의 불순한 개입과 악의적인 책동에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지금껏 보여줬던 말뿐인 처세와는 달리 구체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중국의 과장 선동이 하루 이들도 아니고 그럴만한 기술도 능력도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를 철저히 무시로 일관했지만 최근 중국 관영 CCTV를 통해 공개된 각종 신형 무기들의 위력은 전세계 군사력 1위를 달리는 미국조차 겁먹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요. 마치 전세계를 대상으로 선전포구하듯 열병식 영상을 공개한 시진핑은 탱크와 전차 수륙 양용 장갑차와 강습용 공수전차에 이어 대전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무려 580개에 달하는 군사 장비를 모조리 드러내며 이번 열병식에 등장하는 모든 무기들은 중국 자체 기술로 실전 배치된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중국이 패권국의 반열에 올라섰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 기도했는데요.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그간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계열이 16기나 등장했다는 것인데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초음속 미사일은 물론 제레식 중장거리 핵미사일과 고체 연료를 이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외 핵잠 수용까지 특히 둥펑 41은 발사 30여 분 만에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였기에 이는 곧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미 과학자 연맹이 상업용 위성으로 촬영한 결과 둥펑 미사일 부대가 최근 한반도와 매우 가까운 산둥성 남쪽 지방에 집결해 있었다는 것이었고 전문가들은 사거리가 무려 5000km에 달하는 둥펑 성능상 고작 7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은 언제든 버튼 하나로 불바다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군사학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포를 안겨다 준 무기는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중국이 극비로 다뤄왔던 소형 미사일의 존재였습니다. 중국이 새롭게 개발한 해당 무기는 공대지 미사일과 유도 미사일이 결합된 형태로 수십 km밖에 떨어진 사과 하나 크기의 목표물을 정확히 가격하는 말도 안 될 정도의 정밀함을 가진 데다 무려 500kg답게 압도적인 폭발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되어 사도와 같은 방어 기술을 한순간에 1.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중국군 측은 이번에 개발된 신형 미사일은 투하된 직후 양쪽 날개가 자동으로 펴져 6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신속히 날아갈 수 있고 이것은 즉 중국 군용기가 적군의 방공 영역 밖에 위치한 상태라도 얼마든지 상대를 박살낼 수 있다며 적들은 중국군의 모습조차 보지 못한 채 괴멸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죠. 특히 이것은 전차나 장갑차 부대를 공격하는데 전략적 활용도가 매우 뛰어났는데 대전 차용으로 만들어진 미사일은 제 아무리 단단한 장갑이라도 간단히 뚫는 것이 가능했고 현재 중국 공군의 주력기인 J-16이나 JH-7 등 거의 모든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었기에 개발 완료 직후 이미 육지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민해방군의 사전 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군은 지난달 미군 측이 먼저 핵전쟁 수행 능력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스피릿 폭격기 3대를 인도양에 배치하는 결정에 대해 극도로 반발했던 사례를 들어 이후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군의 대미 견제용 카드가 공개된 것이라 내다봤고 지상군을 완전히 묶어놓을 수 있는 해당 무기의 존재 자체가 미군의 입장에선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기에 연합군은 결국 대중국전에 대한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처지에 놓였다는 등 중국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재차 경고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시각 한국에선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한 듯 차원이 다른 무기를 공개해 중국 당국에 당혹해 했습니다. 최근 하나 디펜스 호주 법인은 솔라 시그마 실드 위장막을 둘은 레드백 장갑차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중국의 신형 무기를 겨냥한 듯이 보여 전세계 밀덕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는데요. 시그마 실드란 전차나 장갑차에 맞춤형 옷을 입히는 것과 비슷한 기동 위장 체계로 열상 감지 장비 탐진은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종이 스텔스 무기라 불리고 있는데 이는 스텔스 기능이 전투기에만 한정된다는 기존 편견을 깨뜨린 혁신적인 기술로 방공 영역 밖에서 날아오는 웬만한 미사일들을 사전에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사 중국군이 육안으로 공격을 감행한다 해도 그들은 레드백 전차에 흠집 하나 남기는 것조차 불가능한데요. 과거 장갑차는 미사일을 탑재한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아이언피스트라 불리는 레드백의 능동 방어 시스템은 미사일을 탐지하는 순간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한다거나 전자장비로 미사일 센서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그 외 대응탄을 발사해 미사일을 직접 격추하는 하드킬 기술 중 세 번째가 적용 완료된 상태이고 그마저도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해 탐지 거리를 대폭 개량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SM-3 미사일로 적의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이지스함의 방식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아이언피스트가 발동되는 순간 적군의 대전차 확인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내부 승무원이 외부 환경을 볼 수 없었고 조준경이나 잔망경에 의존의 시야가 매우 좁았던 치명적인 단점을 완벽히 해결했다는 것인데 레드백에 적용된 아이언 비전의 경우 장갑차 외부의 영상을 헬멧형 디스플레이에 뿌려줌으로써 간단히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마치 투명 장갑차에 탄 듯 외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무려 42톤에 달하는 차체는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어 기본 내구력도 상당하지만 주포로 탑재된 부시마스터 MK44 기관포는 밀집 보병을 제압할 수 있는 파편탄과 상대 전차를 저지할 수 있는 대전차 철갑탄이 사용되는데 이는 1km 거리에서 3세대 장갑을 정면으로 관통할 수 있는 위력으로 이같이 미친 성능 덕에 레드백은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군림하던 미국의 거대 군수기업 제네럴 다이네믹스의 A잭을 꺾고 독일 라인메탈이 KF-41과 함께 총사업비 5조원에 육박하는 호주 육군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죠. 한편 이같은 소식에 놀란 중국 당국은 호주와의 대화 중단을 선포하며 동시에 한국의 무기 계약은 중국에 대한 도전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는데 실제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아시아 패권 장악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유리함을 모르지 않는 바 대만이 가장 좋은 타깃이긴 하나 그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한국을 굴복시키는데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 형태는 일부 영토 장악이나 군사시설 혹은 선박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경고와 기도했습니다. 이는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중국이 한반도 인근에 다수의 둥펑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해당 시나리오는 단지 한국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며 한국의 굴복은 결과적으로 미국 중심의 연합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기에 결국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만이 상황을 극복할 열쇠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그저 단순한 비즈니스로 보지 않았으니 이미 중국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들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태평양과 남중국 해로의 노골적인 팽창 정책에 극심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전체 병력 규모가 고작 6만 명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에 불과하지만 국경을 맞대는 적국이 없다는 특징에서 과거 세계대전은 물론 한국전과 월남전에도 참전했듯이 언제든 우방인 한국을 위한 파병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레드백과 K구자주포 런칭에 성공한 하나 디펜스의 승리가 단순히 한국뿐만이 아닌 호주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고 이 같은 협력관계는 유사시 양국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인가 더불어 호주가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대상이 중국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하기에 결국 한국의 무기 수출은 자국의 국방력 강화와 수출을 동시에 잡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죠. 일부 중국인들 중 미국보다 바로 코앞에 있는 한국이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 정부 인사 20여 명이 지난 21일 방안에 6박 7일간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4일경 2조 원 규모의 천무 추가 수출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폴란드 방안단의 우리 방산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ADD 방문을 지원하고 주요 인사들에게 우수한 국산 무기 체계를 홍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폴란드의 선택을 바라보는 동유럽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이번 방안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을 평가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석종건 방사청장이 방안한 폴란드의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색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안보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방산 협력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석 청장과 폴란드 방안단의 이번 면담을 통해 폴란드 신정부의 방산 협력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홍보하고 양국 방산 협력 확대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차관단은 소형 전술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를 시작으로 24일 천무 실사격에 참관하고 25일에는 K-9자 주포와 K-2전차 업체를 둘러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FA-50 전투기 공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방안단은 24일 수출형 천무의 시험 사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추가 계약에 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마지막 일정인 FA-50을 생산하는 KAI 공장을 보는 것입니다. 폴란드 차관단이 방안하기 직전인 20일 폴란드 매체 WPTEC는 폴란드는 계획을 바꿔야 하나? F-35 비용이 예상보다 높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4월 15일 미국 감사기관 GAO는 F-35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 로키드마틴에서 제조한 F-35는 가장 야심차고 값비싼 무기 시스템으로 국방부의 무기고이자 가장 발전된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630대가 운용되는데 2040년대 중반까지 거의 1900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며 예상 운용기간은 2080년대까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0년 폴란드는 46억 달러에 F-35A 32대를 구매했는데 저희는 원래 2026만 2030년에 배송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코로나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 공군은 32대를 추가 구매해서 총 64대의 F-35 전투기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먼저 구매한 32대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32대를 더 구매한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 감사기관의 발표는 폴란드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높았던 F-35 구매 및 유지 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GAO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과 비교하여 2023년 미국 F-35 함대 버전 A, B, C를 유지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44%나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항공기 사용자는 각 항공기의 운항에 매년 할당되는 최대 금액을 늘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당초 F-35A 한 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410만 달러였으나 지금은 F-35 한 대당 비용은 660만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F-35 엔진의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각한 결함에 대한 수리 비용과 더불어 수리 시간은 예상보다 2배나 길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F-35를 도입하는 당초 계획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차관단은 한국을 방문했고 마지막 날 FA-50을 보러 간다고 했지만 그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KF-21을 보는 게 주목적일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또한 방사청은 22일 폴란드 차관단을 보란 듯 놀라운 시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KF-21을 얼리면 어떻게 될까? 이 영상은 KF-21 시제 4호기를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에서 전기체 환경시험을 수행한 장면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전기체 환경시험은 저온, 강우, 결빙에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방사청은 KF-21의 방수 및 방빙 성능 확인을 위해 지상에서 극한의 강우와 결빙 환경을 구현하여 진행했는데 결과는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고드름이 숭숭 달려있어도 잘생김은 숨길 수가 없네. 멋지다 보라매! 대한민국 만세! 역시 대한민국은 노력과 지식으로 잘 살고 강한 나라로 갈 겁니다. 연구원들이 진정한 애국자! 가슴 뭉클!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오래전 군복무 시절에 월남전에서 쓰던 미군 소총을 수리를 해서 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박격포 포판조차 국산화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한민국! 국방과학에 수고를 하시는 모든 연구원분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적성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차관단이 방문했을 때 이 시험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 공개한 것에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서 작전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폴란드로 폴란드가 만약 러시아를 상대로 싸운다면 극한의 추위에서 전투기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쇼케이스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 있는 동유럽과 북유럽도 주목해서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문한 32대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32대는 F-35가 아니라 KF-21을 선택해야 하는 새로운 옵션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KF-21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고 FA-50을 도입했기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폴란드뿐만 아니라 KF-21 한국의 KF-21은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은 F-35보다 운용비가 최소 절반 이상 저렴하고 무엇보다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F-35와 달리 빠른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개량이나 유지보수까지 한국은 큰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차관단이 한국을 방문하자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방문 하루 전 21일 이를 견제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체납했지만 한국 당국이 KF-21 보람의 인미기 국기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알려진 바와 같이 폴란드는 KF-21 보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한국도 폴란드와 협력하여 유럽에서 마케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이 연체되었어도 아직 공동개발국이기에 KF-21 조종석 아래 홍백기를 떼어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에게 기술이전을 요구하면서 분담금을 내지 않아 한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내칠 수 있지만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무시하고 새로운 계획에 돌입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낼 필요가 없고 그냥 반대로 돌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대로 돌리면 폴란드 국기가 됩니다. 지금 KAI는 이라크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KF-21, FA-50, 수리온, LAH 등 주력 항공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후속 지원과 성능 개량의 한계를 느끼며 한국산 무기체계로 점차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의 안보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중동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이 앞다투어 국방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노후 기종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FA-50을 중심으로 KF-21, 수리온 등 다양한 KAI의 항공기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KAI는 지난 2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핵심 기술 개발에 1,0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6세대 전장체계의 핵심인 인공지능 AI, 빅데이터비드, 자율무인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때 국내를 비롯해 주변국에서는 다른 방산선 진국이 5세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냐고 의문을 가지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이 6세대를 떠들 때 4.5세대 전투기를 바로 만들어버렸고 이제 이를 개량해 5세대,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까지 만들려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놀라운 속도로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적의 기지나 목표물을 한 번에 강력하게 제압하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현재로서는 크게 미사일과 유도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발되고 생산되는 미사일과 유도탄은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보다 강력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하는데요.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가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도 강력한 유도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이 오래전에 자체 개발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도탄이 있습니다. 바로 해룡이라는 이름이 있는 유도탄인데요. 해룡은 사정거리 250km의 해성 대한미사일 기반 함대지 미사일입니다.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빼고 확보되는 공간에 연료와 탄두를 더 넣었으며 탄두는 광역 공격용 확산탄으로 교체되어 지대함 미사일 포대 같은 지상 목표 제압에 효과적인데요. 본래 해성이 중기 유도용으로 쓰던 GPS-INS 항번만으로 표적까지 날아감으로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개선된 GPS 제밍 대응 시스템이 적용되어 명중률도 향상되었습니다. 상정한 목표는 북한 해군의 지대함 미사일, 상륙저지병력 등 전술적 목표에 긴급 타격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요. 해군의 미사일로서 적국의 고속정 함대를 한방에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미 2017년 4월에 전술 함대지 유도탄 해룡은 200km 사거리 실험에 성공했으며 KVLS에서의 탑재, 발사 역시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당시에 북한이 금성 3호라는 지대함 유도탄을 공개했는데요. 두 무기는 서로가 미사일이 발사되는 시작점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는데 해룡이 금성 3호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개 이후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기의 성능은 중요하며 그로 인해서 국력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후 현재 모든 해군의 무기에는 해룡이 전격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함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룡 미사일과 형제격인 해성 미사일 또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성은 함정을 공격하는 대한미사일로서 미국의 미사일인 하푼과 프랑스 미사일인 액조세 미사일과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성의 사정거리는 150km이며 마 0.8로서 수면 가까이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요격하기 상당히 까다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해성을 발전시킨 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 역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성 미사일은 이미 콜롬비아에도 수출되어 그 위력을 입증했는데요. 얼마 전 콜롬비아 해군이 해성 미사일 탄 한 발로 표적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표적함을 격침하는 모습에 예상보다 위력이 더 커서 놀랍다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영상에서 해성 미사일은 한 발 발사된 뒤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으로 고속낙하 표적함에 명중한 뒤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흔적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파된 표적함은 얼마 후 침몰했는데요. 이번 해성 미사일 발사는 지난 21일까지 실시된 중남미 해군 다국적연례연합훈련 유니타스 UNITAS 2023의 일환으로 지난 17일에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훈련에는 20여 개국에서 7천여 명의 병력과 26척의 수상함정, 3척의 잠수함, 25대의 항공기가 참가했는데요. 1960년부터 시작된 유니타스 훈련은 매년 실시되 이번에 64회를 맞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연합해군 훈련인데요. 지난 2012년 콜롬비아에 수출된 해성 미사일은 이미 2019년에도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표적함정을 격침하는 데 성공,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19년에 비해 더 강한 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성은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발사에 실패해 논란이 된 적도 있지만 진상을 밝혀보니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 업체의 오류로 판명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해성 미사일은 길이 5.46M 직경 34CM로 최대 사거리는 180KM 이상입니다. 음속 이하의 속도 마 0.95로 적함정을 타격하며 한 발당 가격은 20억가량입니다. 1996년부터 10년간 1,4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LIGNX-1 등이 개발했습니다. 그 후 2005년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비롯 한국형 구축함 및 신형 호위함, 유령화급 미사일, 고속함 등에 실전 배치된 미사일입니다. 해성을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개량한 해룡 미사일도 개발돼 각종 함정에 배치되고 있으며, 해당 미사일은 북한이 백령도 연평도 등 서묵도서 국지 도발을 할 경우, 북 도발 원점 등을 타격하는 주요 웅징 보복 수단 중에 하나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은 꽤나 다양한 나라에서 그 화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미사일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왜 계속 무기를 개발하는 거지? 이미 충분한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는 아마 그들의 무기를 원하는 국가가 많아서 그럴 거야. 그런 나라들이 주문을 하기 때문에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한국의 무기는 이미 성능이 입증되어 있고, 가격 또한 동급 무기들 중에 저렴한 부분에 속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무기를 구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지. 이제 미국과 독일의 시대는 끝난 것 같네. 동양의 작은 나라가 이런 무기를 개발하다니 말이야. 언제 어느 세대나 나라는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해. 아마도 지금은 한국이 강해질 시기로 보이네. 저 미사일이 한국에서 만든 미사일이라고?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군. 맞아! 저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북한이 쉽게 못 쳐들어올 거야. 한국은 아주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보다 강력한 미사일은 전쟁을 억제하지 지금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빈틈없는 군사력 때문일지도 몰라. 미국은 한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돼. 만약 한국과 적이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힘들 거야. 어찌 보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군. 그러니까 더더욱 미국은 한국에게 많은 걸 허락해야 돼. 어떤 걸 허락해야 돼? 한국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있어. 있지 바로 핵무기나 핵잠수함 같은 것들을 허가해야 돼. 그래야지만 주변국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한국의 무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좋은 성능으로 유명했어. 하지만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가 더 좋은 무기를 수출해서 눈에 띄지 않았지. 그렇지만 이내 한국의 무기들은 발전했고 가격도 저렴해서 지금 방산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것 같아.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철강으로 유명한 나라였어. 그 기술들은 세계 최고라고 많은 나라가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그 두 가지 기술이 집약된 무기들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좋지 않을 수 있겠어? 작은 나라인데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지. 이건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도대체 왜 한국의 집값은 그렇게 비싼 거야? 지금 한국만 비싼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모두 다 비싼 편이야. 거기다가 한국은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특히 비쌀 수 있지. 한국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평지가 많이 없기 때문이야. 아마 산지대가 50%를 넘기 때문에 집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집값은 오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아파트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할 거야. 한국에 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평지가 많이 없어서거든. 다른 나라에서나 빈민촌하면 아파트가 생각나는 거지.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고급 주택으로 통하고 있어. 한국 미사일은 이제 우주까지 닿을 것 같아. 사정거리도 엄청나게 길고 파괴력도 어마어마하잖아. 굳이 더 강력한 게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말이지. 다른 나라들이 끊임없이 개발하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어쩔 수 없이 개발할 수밖에 없을 거야. 물론 그로 인해서 많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힘듦도 생기겠지만 말이야. 한국의 KE는 정말 좋은 전차야. 디자인은 물론이고 성능 역시 독일의 레오파드를 압도한다고 들었지. 그런데 그런 걸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K3들 만든다는 건 정말 기대할 만하지. KF-21이 나와 50등등 좋은 전투기들도 잘 생산해내지. 사실 자체 생산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한국은 그걸 해낸 몇산되는 나라 중에 하나야. 지난 14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자 원유 등 에너지 수급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안보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세계 경제 둔화, 무역 수지 적자와 수출 감소를 가져온 것과 같은 충격이 이번에도 우리 경제를 다시 강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 정세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들쑥날쑥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산유국이 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동해에 숨겨진 석유를 찾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광개톱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불안감을 키워온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대결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각국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서며 길고 긴 고물가, 고금리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가 최근 들어 커졌지만 세계 7위 산유국 이란이 전쟁 당사자로 등장하자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한 일이 됐고 금리 인하는 멀어졌습니다. 후티방군이 장악한 홍해를 피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던 국제 물류는 호르무즈 해업까지 봉쇄 위기를 맞으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와 같이 중동의 긴장에 대한 우려로 석유와 금의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자들이 돈을 더 안전한 곳을 찾으면서 국제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육아 급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운 가운데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날 원유 가격은 또다시 급등했는데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원유의 70%, 액화천 연가스 에렌지의 30%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육아가 배럴 땅 100달러를 뚫을 것이란 전망에 무역 수지 적자 전환 우려는 커졌고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전기 가스 요금 등을 자극하며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올 들어 살아나기 시작한 반도체 등 IT 수출이 꺾일 것이란 전망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데 이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며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에 이어 51년 만에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고통스러운 재보복을 천명한다고 밝히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dpa 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해 보복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나서기 전에 미국이 이란의 재반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전시 내각이 이 가운데에도 미국 등 우방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하나 이란의 공격을 묵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분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이란은 이달 1일 있었던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300여 개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예고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은 일제히 양측 모두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며칠 뒤 19일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에 보복성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BBC가 민간 위성업체 운부라 스페이스가 19일 오전 촬영한 이스판한 군기지 비행장의 SAR 위성. 이미지를 지난 15일 촬영 사진과 비교한 결과 이곳에 설치된 S-300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로 추정되는 장치가 훼손된 잔해가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한 이스판한에는 군사기지 외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심지인 나탄지, 핵시설 등 핵시설도 다수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핵시설에는 피해가 없다고 알려졌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란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는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2일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90.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때는 2022년 8월이었습니다.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앞서 호르무즈 해업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화물선을 나포하면서 긴장은 고조됐습니다. 호르무즈 해업은 중동 산유국들의 수출 통로로 세계 LNG 생산량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이곳을 거칩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무력 충돌이 호르무즈 해업 봉쇄로 이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최대 130달러대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호르무즈 해업 봉쇄는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원유와 석유 제품 비축량은 공공과 민간을 합쳐 8개월치 정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은 약 2,540억 원, 대이스라엘 수출은 2조 7천억 원입니다. 양국과 직접적인 무역 규모는 미미하지만 확전으로 세계 경제가 움츠러들면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로서는 직격탄 우려가 커집니다. 특히 우리 수입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석유가사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며 무역 수지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에너지 수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최근 다소 진정 추세를 보이던 전기가스 요금을 자극하고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국제 정세 변화로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중동의 석유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는 이르면 올해 말 동해에서 석유 개발을 위한 탐사시출을 본격 진행할 예정라고 밝혔습니다. 탐사시출한 석유 퇴적물 등을 탐색할 목적으로 보링기계 등을 이용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입니다. 22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동해 심해에서 최대 24공 규모로 탐사시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은 제2의 동해 가스전을 찾는 국내 대륙붕 중장기 종합탐사 계획입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2년간 서남 동해를 물리탐사한 끝에 동해 심해를 석유 개발에 성공할 만한 지역으로 지목하고 탐사시출 단계로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륙붕의 사전적 의미는 해안선으로부터 시작해 수심 약 200M 이내에 존재하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으로 한정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동해 심해지역을 포함해 영해 전반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서남동해 전해역을 대상으로 동해 가스전 4배 규모의 새 가스전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자원탐사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뿐 아니라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목적이 담겼습니다. 앞서 석유공사는 20년가량 동안 탐사 끝에 1998년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서 가스전을 발견하고 2004년부터 동해 12가스전을 개발해 2조 6천억 원어치의 천연가스와 원유초경지류 생산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스전들은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됐고 이번 탐사 시출을 통해 한국이 산유국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산유국이 되면 국제입찰 자원 외교가 용이해지는 등 이점이 많은데요. 석유공사는 동해에서 석유개발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탐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유공사는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해 2030년 연간 400만티, 2050년 3천만티를 주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광개톱 프로젝트에 따라 2031년까지 물리탐사 1만 7천KM와 탐사시추 24공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광개톱 프로젝트의 탐사시추 비용은 1공당 6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대 24공을 모두 합하면 탐사시추 비용만 약 1조 4천억 원인 엄청난 수준인데요. 만일 탐사시추에 성공하면 경제성 분석을 위한 평가시추를 거쳐 본격적인 생산시추에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려면 10년가량의 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석유공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유전을 개발해 약 11조 원 규모의 석유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의 전체 가구의 94년간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이 성공하면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석유공사는 기대합니다. 나아가 앞으로 이런 노력이 이어지면 9년 전 초대형 유전을 발견해 구군을 바꾼 중남미 국가 가이아나의 길을 한국도 따를 수 있다는 게 석유공사의 전망입니다. 가이아나는 1916년 석유탐사를 시작한 이후 약 1세기 만인 2015년 심해 2000M에서 초대형 유전을 잇따라 발견해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 위기 시 국내 도입이 용이한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탐사와 개발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0년 베트남에서 대규모 원유를 발견한 후 유럽 중동 북미 등에서 매장량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15개국에서 22개의 해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업을 우회에 도입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는 국영 석유기업과 함께 2억 2천만 배럴의 원유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동해가스전으로 한국을 산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바 있는 석유공사는 이번 광개톱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을 산유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인의 산유국 염원이 다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해를 끼친다. 국내 대륙붕에는 총 10개의 광구가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동해 2개 서해 3개 남해 4개 한일 공동개발 구역 JDG 등이 있습니다. 이번 광개톱 프로젝트와 더불어 7광구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